안녕하세요 새해 축하합니다 새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돈이여 새해 축하합니다 츄월를 보세요 츄월를 보세요 이거 큰 물 2개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오늘 네덜란드 암테드당 도착을 했고요. 지금 사실 지금 한국이 12시죠? 여기는 좀 더 걷는데 12시가. 여기는 지금 오후 4시거든요. 저희가 사실 저는 지금 벌써 한국이 28일인지 몰랐어요. V LIVE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반고울 봉려관입니다. 반고울관입니다. 동훈이 형이 특별히 반고울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 세계산부로 반고울 봉려관의 티켓을 준비를 해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전형이 아니라 케이크는 지금 야외여서 케이크는 준비를 못했고 일단 케이크는 또 바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계세요.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아 심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해주는 건데 사실 지금 몰래카메라 당황했어요. 저희는 몰래카메라 이런 게 없어요. 이미 다 안 하죠. 그리고 사실 정각에 V LIVE를 키우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박로가 아니라 급하게 약간 협조를 좀 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시간이 좀 리밋이 있어가지고 V LIVE를 안 하면 아쉽게도 길게는 탈 것 같아요. 잠깐이나 여러분들께 진짜 얼굴 좀 보여드리고 싶고 도웅이 형 탄생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빨리 하실 분들께 한마디 해서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저희 27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시는 많은 초이스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우리 축하해준 에이스 그리고 모든 회사 식구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그래서 일단 도웅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오빠 한 곡 박물관 맞는데 어 사실 협조해주신 여기 현지 저희 큐레이터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이시고 저희는 이제 뭔가 영감을 얻으러 네 한번 여정을 떠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원래 안된다 그랬는데 저희가 진짜 딱 3분만 부탁드린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저희가 어설픈 영어를 이제 굴려가면서 이렇게 부탁드려면 또 흔쾌히 생각해주셔가지고 명관이 형이 다 했어요. 명관이 형이 우리가 영어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국내 한국 초이스들 또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또 축하해 주느라 기다렸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도 너무 고맙고 항상 저희 멤버들 생일때마다 챙겨줘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행병의 초이스 여러분들도 오늘 또 낮이고 또 저녁일 곳도 있겠지만 언제들 간에 다같이 오늘 이렇게 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도웅이 형 우리 도웅이 형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 거 먹이고 또 우리 멋진 케이크로 또 촛불까지 또 끄게 할 테니까요. 오늘 디아인드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급하게 또 한 거라 이제 또 모르는 못 할 것 같아서 의식을 살짝 보내서 그만 여기서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또 영상으로 멋진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맞죠? 영상... 영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영상이나 사진이나 뭐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요. 안녕하십니까요.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진짜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요.